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말씀. 5장 말씀. 6장 말씀. 6장 말씀. 7장 말씀. 7장 말씀. 7장 말씀. 7장 말씀. 7장 말씀. 8장 말씀. 8장 말씀. 8장 말씀.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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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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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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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11장. 10장. 10장. 11장. 9장. 10장. 10장. 모독을 저질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요. 왕후들과 후궁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명이 넘는 남녀가 뒤섞여서 성적으로 물란한 행위를 함께하고 술에 취하고 신들을 찬양합니다. 인류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그릇에 술을 따른 것도 모자랐어요. 금 은 구리 새 나무 보이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것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기가 막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누브간네살왕은요. 개인적으로 꿈으로 나타나셨다면 이 벨사살 왕에게는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이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2장 말씀에서는 여러분 세지 아니한 돌이 나타났고 3장 말씀에서는 불가운데 네 번째 사람으로 주님이 나타나셨고 4장에서는 한 순찰자 거룩한 자로 주님을 나타내셨다면 오늘 5장 말씀에서는 손가락으로 말씀하세요. 잔치는 끝났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어요. 그렇게 신을 모독하면서 술에 취해 있던 그 벨사살 왕이 넓적다리가 녹는 듯이 벌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크게 소리질러서 모든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해석해봐라. 저 그 시가 무엇인지 해석해봐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왕비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을 부르라고 해요. 누부갓네살 왕 때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거했던 하나님의 영이 거했던 자가 있는데 그가 해석해줄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시 또 입장합니다. 왕은 바뀌었으나 다니엘은 또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주전 605년에 끌려왔어요. 다니엘이 이제 539년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기 직전이니까 이제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 되는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전히 마음이 민첩했고 총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제안을 해요.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내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의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17절 말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 없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왕의 상급을 다 거부할 수 있었을까 오늘이면 끝장날 상급과 화려함인 것을 오늘이면 다 끝장날 정권인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세상의 권세부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니엘 마음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든 권세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벨사살 이 왕의 교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누부갓네살에게 했던 것보다 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었냐고 말합니다. 선왕이었던 당신의 선왕이었던 너무부갓네살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 패하시고 영광을 패하시고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미친 자루 7년 동안 두시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짐승처럼 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 그 이야기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어제 읽었던 이 사장 말씀에 너무부갓네살에 간증의 그 내용 그 선포를 벨사살 왕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정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새와 나무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벨사살은 죄인된 사람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보기예요. 죄악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의 최후 그대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함의 끝을 보여주는 표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건 주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건 오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사진 찍을 때 표정을 보시잖아요. 저희 아들이 아홉 살인데 왜 그때 아이들은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들들 특히 사진을 찍을 때면 표정을 이렇게 바꿔요.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죠. 물론 그것이 자기에게 관심을 써달라는 그런 표식이겠으나 보는 부모는 표정이 너무 그렇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좀 웃어주면 좋겠는데 웃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찍는 순간 표정을 딱 이렇게 막 자녀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공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이시면 우리가 촛불인데 어떻게 촛불을 태양 앞에 영광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성공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저 지어진 그 존재 자체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방긋 웃을 때 너무너무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해로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 안에도 우상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우상시 되고 예배의 행위나 세련된 기술을 그것이 중요시 되고 교회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이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된 상태를 그대로 두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이 그저 음란하고 그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 그 다음은 뭘까? 24절, 25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는 아라머였습니다. 아라머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글씨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글씨는 알긴 하는데 알긴 알겠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메넨은 세었다라는 뜻이고 대겔은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나뉘게 하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전을 세는 화폐 단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메넨은 미나라는 화폐 단위였고 그리고 대겔은 세겔이었고 우바르신은 2분의 1세겔이라는 뜻입니다. 나뉘어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뜻도 두 가지인데다가 동사만 있고 명사만 있으니 조합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주어에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면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어느 정도 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셔서가 아니고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기도 가운데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어떻게 그 글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만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해석이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 벽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혹시 새겨놓은 글자가 없나 찾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람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번역까지 정확하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번역으로 정확하게 읽도록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베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바벨론이 주전 539년 10월 아무런 별 저항 없이 이렇게 다 술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메대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맨발로 걸어들어왔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도요 누부간네살왕은 열방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 벨사살은 끝까지 교만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인을 줄 때 여러분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외면한 것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외면한 것 먼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22절 말씀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이 시간 마땅히 알고도 외면했던 지윤제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끊어라 그만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분명히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외면했던 것 회개합시다. 너 왜 자고 있느냐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하지 않았던 것 외면했던 것 알고도 지은 죄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있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것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그 화려했던 나라의 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음란으로 물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드러내는 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인과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해석되게 하시고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외면했던 일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국료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대하는 삶 교제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4절 25절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치니 말씀하시고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써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손수 써주신 아버지 그 말씀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주시는 감동과 아버지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주 예수님의 순종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늘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로 아버지 자녀된 권세를 일단 가운데 누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상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